지혜와 사랑과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일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또한 지혜가 없이는 사랑도 받아들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나누어 좋은 쪽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고 나쁜 분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또한 좋고 나쁜 사람을 나누어 놓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를 분별 없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비와 연민의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수용은 무분별에서 옵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상대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고 참된 자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만약에 내 자식은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자인 다른 아이는 성적이 내 아이보다 못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 아이조차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고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애착하고 있기가 쉽죠 참된 사랑은 너와 나를 둘로 나누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나 판단 없이 네 편과 내 편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타인보다 내 아이의 성적이 더 좋기를 바란다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나빴을 때 괴로움에 빠질 겁니다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게 되거나 심지어는 때리게 되겠죠 성적이 좋으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성적이 나쁘면 야단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둘로 나누어 놓으면 언제나 한쪽은 사랑하지만 다른 한쪽은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언제 어느 때고 할 것 없이 자녀의 그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나 모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더 사랑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는 덜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성적을 받아오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을 내거나 매를 대는 부모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부모님은 성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 아이를 칭찬하거나 혼을 내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겠죠 성적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지만 성적이 나쁠 때는 미워지고 화도 내고 때리게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고 애착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매를 댄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기 쉽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좋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그 어떤 곳에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야말로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지혜로서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명상이야말로 그 명료한 해답이 됩니다 생각과 판단 분별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텅 빈 무분별의 순간으로 매 순간의 현재를 내 앞에 놓인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에 걸러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빈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관찰하고 지켜볼 때 분별 없음은 저절로 실천이 되고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도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 동체 대비의 지고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과 대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저절로 사랑이 되고 지혜가 되며 분별 없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경이로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적 위에 한 발 내딛는 위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